그러면은, 이번에는, 벨트로 해봅시다. ん 야, 이 미치 Nerd bouillaboo 크크 자, 이번에 해볼게믄 더 어 앤리스킹 밈 컬렉션 이라는 게임이고 이거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일기를 끌고 있는 어몽어스 제작진이 만든 게임입니다 원래 어몽어스 게임을 만들기 전에 이 게임이 플래시 게임으로 존재했었고 저도 유튜브에 감옥 탈출하기 라는 제목으로 아마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리즈가 스팀에서 통합번호로 발매가 되었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사가 한글 패치가 있다고 해서 적용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허어 너무너무 기대된다 우리 저번에 진짜 재밌게 플레이했었는데 이외에도 다른 시리즈들 다 재밌게 즐겨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처음 시리즈가 프로로그 은행 털기 한번 해봅시다 뭐야 방금 하하하하하하 대뜸 은행의 연문에서 시작하는군요 어 도입부 깔끔해서 좋습니다 일단 저는 저번에 플레이했었던 방식처럼 모든 것들을 다 볼 건데 일단은 이제 제대로 된 루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싹 감상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지들을 보도록 할게요 나 가장 근본은 삽 아냐 삽? 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디서 나온거야 엥? 쯧? 가스? 펑 그렇군 놀랍지도 않아요 폭탄 텔레포터 레이저 철거할때 쓰는거 쇠공 그리고 위장술이 있네요 폭탄 어? 어? 아이씨 아 좀 잘 좀 해보지 텔레포터는 내가 정상적인걸 본적이 없어 한번 해볼까? 이 봐라 이 봐라 라이저 피해 피해 어쩜 학습능력이 없냐 뭔짓? 꺼져 바로 들켰죠? 너무 대놓고 있었다 야 어 도전과제 달성했어 그럼 위장술이 정답이야? 뭐지? 와아 한글 너무 좋아 어? 이 금고 엄청 넓다 잠입 성공 조! 앗! 3 2 2 3 2 2 2 3 2 뭐지? 넥스트가 있네 아아 이게 프로로그였고 이제 에피소드 1이구나 아 아 아 어떻게 해서든 이제 걸리는거였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온거네요 이럴수 이럴수가 스토리가 이어지는거였다니 1 2 2 2 2 3 3 2 3 와.. 간수 진짜.. 저게 사람이냐? 어? 뭐야? 이 케이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일단 처음부터 해봅시다. 이거는.. 글개잖아요, 글개. 그.. 쇠창살 글개. 한번 해보자. 창문으로 할까? 정문으로 할까? 정문은 솔직히 미친 짓 아니냐? 창문. 근데 창문도 미친 짓인 것 같은데? 창문부터 해보자. 아.. 내가 이럴줄 알았어. 흐하하하하하하하 그.. 그러면.. 정문.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빨리 잘린다고? 최신식이네. 어? 맞짱! 아! 클릭! 예에이! 어어! 오! 에이! 에스케이빈! 야 쟤 탈출한다. 헉! 어떡해. 뭐야 이거. 스루탄 벨트네요? 의자. 의자로 환풍구를 몰래 올라가자. 빨리빨리. 왼쪽 오른쪽? 와 선택지 왜 이렇게 많아? 왼.. 왼쪽. 왓 더. 오른쪽. 어휴 어떡해 오 이 상자 안에도 또 뭐가 있을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근데 제트팩! 와우 어! 뭐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로프 박살 야 손이 탈거 같은데 으아 살았어? 응? 오 탈출했다 아이구 이씨 멍청하필 차돌해 어? 낙하산이 있었네 낙하산이 최고지 빨리 펼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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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어어? 안녕 아 아우 징그러워 머리에 볼링곡이 박혔어 남은건 이거 하나군 과연 이걸로 탈출할 수 있을지 오 여기도 예! 탈출! 엔딩이 세 개나 있네요 넥스트가 이제 다음 에피소드겠죠? 그러면은 이거 봐 이게 참 이게 모든 선택지를 다 볼 수 있게 정말 정리를 잘해놨어 나 이게 참 마음에 들어 이게 가장 처음 시작 지점이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벨트로 해봅시다 수잔 야이 미치이이이이이이이이 다 박고 자 그리고 뒤를 맞는 거야 지이이이이.. 자! 그러면은 다본거지 아 됐다 자 이제 맨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음료수 에널지 드링크 오! 대박 초인이 된거야? 흐음 허어어어어어어어어 그 와중에 죄수가 칼들고 있는데 안에서? 어 뭐야 이거 너무 여유 부리는거 아니에요? 약혀 떨어지면 어쩌라고 어 부작용 텔레버터 또 나왔네 이거 별로 믿진 않지만 한번 눌러보자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로켓런처 쏴 엥 잉? 쓰으으으으으ㅓ 으핰핰핰 Bow 지이 징그러워 핸드폰 연락을 할 수가 있네 이건 한글이 안되는군요 까비 뭐야 갑자기 역전조카니 어? 아 뭐야 이거 뱉지 하핳핳핳핳 어... 어? 와 영어로 돼있네? 일단 전부 다 해석하진 말고 찍어봅시다 이걸 증거로 제출해보죠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진단서가 있네 망했군 가장 할만한게 지금 테이프와 돈가방인데 돈가방 해보자 오! 반응이 달라 어? 뭐지? 헉! 정말이네? 나한테 말해 저는 아내 직원이 그 타이트에 있는 건 아니지 자체 아내가 불평한다고 이 증명 Host'에 보던 이 과정에 보시면 의사의 전 あり상으로 저희도 평소에 의 사건을 위해 그 타이트에 Eagles 그 타이트에 의사했었죠 이headed 이것은 뿜뿜 의사에게 정보를 덮는다 그 타이트에서 그 타이트에서 그 타이트에서 안으로 가진다고 그 타이트에는 그 타이트에서 그 타이트에서 차를 타이트에서 또한ği 오 설득력 있어 근데 저건 사실이 아니지 않아? 아 꿈emit 갑자기 이거 하니까 역전재판도 해보고싶어진다 제가 방송에서 녹화한적은 없는데 에한적은 있거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탈출 Wisconsin 엔딩 브금이 참 좋아 그때 당시에는 참 재밌게 했었는데 역전재판을 내가 안하는 이유가 일단 대사가 너무 많아서 더빙하기가 힘들고 그 초반에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루즈하지 끝까지 전부 다 지켜보기가 좀 힘들죠 여단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드릴! 오오오 어 이건 뭐죠? 조작기가 있네 못보 l 양 조작기 써 보자 이게 뭐지? 설명서가 써 있네요 오오오오오오오 Block 이러다가 해까지 내려가는거 아냐? 읽어봐! 으아핳핳핳핳 이래서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된다니까 크로우 봐 어 어, 튄다!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위에! 아 아 아래! 아이C 못눌렀어 아래! 정문! 저, 정문이 아니라 벽을 타고 였구나 좋아좋아 헉 아 준비하세요 난 근데 총 없는데? 어, 뭐야 이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 아! 클릭! 흐흐흫 준비하라고 했는데 미안했다 방심했다 준비해 누를준비 지금이야! 뭐야! 너무 갔는데? 흐흐흐흐흫 이럴거였으면 왜 도망갔어 그냥 다 죽이고 가지 으흐흑 코로 이거 진짜 다 너무 좋아 여기에서 엔딩이? 배드 엔딩이? 가만히 있으면 벽에 박겠죠? 박아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로 아! 넘어뒀어 그러면은 메뉴로 가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다 했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 해봅시다